야 윗집 아줌마는 아이피타임 암흐를 거셨다 드디어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어 여깄네 쏟아지는 와이파이를 축하 그래도 그 돌멩이 때문에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니 거리가 없으셔도 귀엽지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 너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 나에서 죽을래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이 기증이 수석 입학하겠다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시이 적절하다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이즈이 투오케 위드유? 이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체질인데 그래서 그런건지 그동안 미술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 하고 퀵하고 떠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게 뭔거 같아? 어떻게 해야 돼? 한글자막 by 한효정